이 필리핀이 내 나발인데 여러분들이 필리핀에서 나를 이길 수 있겠어요? 절대 못 이겨. 호랭이 없는 굴에 토끼 새끼가 뭐 왕초로 탄다고 그러더니. 내가 지금 이 총으로 너 지금 이 자리에서 쏴 죽여도 나 들어가서 한 달 만에 나와. 제가 관심이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. 저 역시도 명사님한테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. 아니 누가 현행범을 마음대로 빼가도 된다고 그랬습니까? 필리핀 대통령한테 가서 따져. 나한테 그러지 말고. 알았어, 이 애숭아. 내 눈 똑바로 쳐다봐. 쓸데없는 상상하게 하지 마라. 써도 요거는 어항이라고 합니다. 내가 아는 사실은 아는 사실입니다. 자신이 아는 사실은 한마디 무향으로 끌고 있는 편입니다.